목구멍은 할만한데 와 콧구멍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돌아서 가는데요 학원이랑 교습자들 해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대요 오늘은 제가 가야하는 날이라서 출근하는 일에 검사받고 가려고 조금 길을 돌아서 가고 있어요 벌써 벌써 마람이 후덥지곤 하네요 청소공단 안에 있는 공원에 선별진료소에 가는데요 열이 나 날씨가 하느라 열이 나서 세운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늘은 공단에 더위 여기 나와가요 날씨가 하느라 날씨가 하느라 날씨가 하느라 오늘 사라지 날씨가 하느라 네. 생각보다 조용한데요. 어디서 왔지? 저기서가 어디야? 저 자정하라. 저쪽이에요. 일로 가라.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네요. 안녕하세요. 검사 받으러 왔어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디 계십니까? 네? 성함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당하영. 성함 생년월일까지 가기와서요. 네. 전 공원 마A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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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도 벗어드릴게요. 목부터 할게요. 네. 고개 살짝 밀어주세요. 아, 해볼게요. 소리를 해주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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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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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결과는 어떻게 알려지나? 사이트 정도 걸리는데 문자로 배가 온거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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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와 아이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두는게 좋겠죠. 혹시나 또 혹시나 또 무증상, 어느 순간에인가 무증상 감염이 되면은 큰일이니까. 아아. 자, 이 툴을 쭉 문자가 들고나온다니까. 기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아아.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아멘. 아아. 우유. 이제 거의... 학원에 다 와갑니다 생각보다 일찍 검사를 마치고 일찍 고쳐간 것 같아요 요즘 아직 수업이 정상화가 안돼서 수업은 많이 한랑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다행히 음성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